찬송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심령 심령을 배하리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저희들의 마음을 얼어만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호소를 들어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러지는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만에 성령님의 역사하신 만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권능만이 기다립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귀한 예비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세에 오신 귀한 정 우리 정회장 정상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심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이마게 하옵소서 성령의 세례가 이마게 하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우리들의 마음을 보수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벨과 사겨라의 피를 아버지 하나님 신원하여 주셨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씻어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씻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쇼여 불쌍히 어기시고 저희들의 잘못과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거 용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살인의 장소 이 황야의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고 악한 형들 낯설한 예수 그대 이름 다 물려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에서 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억누르는 곳에서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십자가 성계를 통하여서 우리 이재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헌신과 성김과 그의 사랑을 전하고 있사오님 그 사랑이 헌신이 정령을 피지 아니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게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